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이번 시간도 HTS 기능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나는 어떤 보조지표, 이런 일목균형표나 이런 볼린저 밴드 등 신호를 만들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지점에 신호가 나왔을 때 이 신호 화살표를 만드는 걸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보조지표가 굉장히 많고 사람마다 보는 지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특정 보조지표의 신호를 만들기보다는 제가 여러분 스스로 직접 내가 원하는 지표의 신호 부분에 화살표를 만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보조지표나 주가 이렇게 크로스되는 부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호로 많이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화살표를 표시를 해서 신호를 만들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보조지표들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라던가 볼린저 밴드라던가 엠벨로프라던가 등등 이런 몇 가지 보조지표를 활용을 해서요. 이 주가와 보조지표의 특정 구간들 그런 구간들의 화살표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 원리를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만 알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지점들 나는 이런 게 보고 싶어 나는 차트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해서 화살표를 표시할 거야 라는 부분들을 다 표시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만드는 거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종합차트 0600에서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요. 수식관리자에 들어갑니다. 신호를 먼저 만들기 전에요. 기본적인 함수 하나를 알고 가야 됩니다. 여기 함수 설명에 가시면요. 기타 함수에 상향 돌파 하향 돌파라는 함수가 있어요. 딱 이 두 가지 함수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요. 내가 원하는 보조지표 주가와 크로스되는 부분들 얼마든지 다 신호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플하게 이 상향 돌파 함수가 어떤 원리로 되어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상향 돌파 함수를 잘 보시면요. 상향 돌파 A가 B를 상향 돌파하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표 A와 B 두 가지가 딱 이렇게 돌파하는 순간 그런 구간들을 찾게 해주는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게 A가 B 예를 들어서 주가 현재의 종가가 이동평윤선을 상향 돌파 후니 이거를 우리가 골든크로스라고 하죠. 그 골든크로스를 만약에 이 상향 돌파로 만약에 내가 수식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요. 한번 이거를 활용을 해서 예시로 지금 하나 만들어볼게요. 자 신호 검색에 새로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요.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연습이에요. 자 이 상향 돌파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 제일 쉬운 것부터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만들 거냐 주가가 21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오는 순간 그 순간에 화살표로 표시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향 돌파 자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오는 거니까 상향 돌파죠. 상향 돌파를 써주시고요. 괄호를 열어주십니다. 괄호를 열고요. 여기 상향 돌파 함수에 A가 B를 상향 돌파하다 써있죠. 자 그러면 A는 뭐가 되면 될까요? 주가 주가는 흔히 일반적으로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있죠. 그 중에서 종가 종가 기준으로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신호가 나와라 라고 입력을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종가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심표를 하고요. 자 A가 B를 상향 돌파해야 되니까 A가 종가가 되는 거고요. 자 B는 뭐가 돼야 될까요? 21선을 돌파하는 신호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21선에 해당하는 지표를 넣으면 되겠죠. 자 21선은 우리가 뭐로 정의할 수 있어요? 20일간의 주가의 평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함수를 쓸게요. 평균 괄호 열고 종가 심표 그리고 20 괄호 닫고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해놓은 부분 자 이게 21선이라고 입력을 해준 겁니다. 종가의 21 평균을 구해라 이 평균 함수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21선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상향 돌파의 괄호를 닫아주어야겠죠. 자 이렇게 닫아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수식 검증 눌러주시고요. 이상이 없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일단 연습이니까 바로 저장을 눌러볼게요. 자 저장을 누르고 자 아까 만들었던 신호를 한번 추가해봅시다. 자 왼쪽 상단 누르시고요. 신호 검색에 아래 쭉 내려가면 사용자 검색 아까 만들었던 신호를 추가해보면 자 파란색으로 막 신호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세히 보면 자 이동 평균선에서 아까 21선을 아래에서 위로 골든크로스 하면 신호가 나타나라 라고 함수를 입력을 했었죠. 자 여기 노란선 자 노란선이 지금 21선이고요. 지금 잘 보시면 주가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21선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 이 구간에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아래에 있다가 이 21선 노란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순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뭐 종목들 이렇게 훑어볼 때 내가 원하는 주식이 그 원하는 지점의 신호가 어디에서 나왔나 일일이 눈으로 찾으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지표가 있고 그 지표에 내가 원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호를 좀 쉽게 찾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상향 돌파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아까 만들어둔 거 어때요? 주가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21선을 뚫고 올라오는 지점에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응용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오는 걸 만들었는데 반대로 주가가 위에서 아래로 깨고 내려가는 거 그런 경우에 또 신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원리만 알면 굉장히 간단하겠죠? 자 아까 만들어둔 신호를 다시 열어봅니다. 자 신호 검색에 사용자 검색 이번에는 이 함수를요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지금 상향 돌파잖아요. 이 상향 돌파를 지우고 하향 돌파 이렇게 바꿀게요. 하향 돌파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게 이 뒤에 있는 거를 위에서 아래로 딱 돌파하는 경우에 신호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름도 바꿔볼게요. 이름은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 이렇게 바꿔놓고 저장 색상은 저는 까만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저장하고 자 데드크로스에 신호가 나왔는지 한번 추가를 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왼쪽 상단 신호 검색에 사용자 검색 자 데드크로스 눌러주시면 자 검은색으로 만들어둔 화살표가 나왔죠? 자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위에서 아래로 깨고 내려가는 이 21선 이 노란 선을 깨고 내려가는 순간에 검은색으로 화살표가 표시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연습으로 아 상향 돌파 함수와 하향 돌파 함수를 활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지표와 주가의 이런 크로스 구간들을 화살표로 만들 수가 있구나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요 뭐 일목균형표가 됐든 볼린저 밴드가 됐든 각자 여러분만이 주로 즐겨 사용하는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표와 주가가 크로스되는 지점 그 지점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수식들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볼린저 밴드를 한번 띄워봅시다. 생각보다 볼린저 밴드도 굉장히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왼쪽 상단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 검색을 해서 추가를 하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 지표가 있죠. 자 이 볼린저 밴드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흔히 이제 볼린저 밴드는 어떤 변동성을 볼 때 굉장히 유용한 지표죠. 주가가 급등할 때는 위쪽으로 변동성이 커질 거고요. 주가가 급락할 때는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주가를 보면 볼린저 밴드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하죠. 자 여기에서 각자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나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아래로 아래로 확 밀렸다가 하단선 하단선 밖으로 주가가 벗어났다가 바로 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요 지금 하늘색 선이죠.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상향 돌파하는 시점 요 시점을 신호로 만들어서 요 시점만 한번 돌려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를 아래로 깼다가 회복해서 돌아오는 시점 이 위로 돌아오는 요 하한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시점을 내가 신호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아까 만들었던 상향 돌파 함수를 활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이 볼린저 밴드를 하한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신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먼저 하한선 신호를 알아야겠죠. 자 여기 볼린저 밴드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수식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 수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볼린저 밴드 클릭을 해서 들어오면 여기 수식 1, 2, 3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한선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요 하한선 수식을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 우클릭 복사를 해주세요. 자 요거를 활용을 할 겁니다. 요게 볼린저 밴드 하한선 수식이니까요. 자 그리고 0600 종합차트에서 우클릭 해주세요. 수식관리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신호 검색 만들어주시고요. 자 새로 만들기 검색식명에 뭐 볼린저 하단 돌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적어주시고요. 자 먼저 수식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정의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전 여기에 볼린저 하단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눈하고 아까 복사했던 지표를 여기에 우클릭 붙여넣기 해주시면 자 이 볼린저 하단을 이렇게 정의를 해준 겁니다. 자 요 지표는 볼린저 하단이다 라고 입력을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세미쿨론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여기 페이리오드와 D1이 있죠. 여기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 기간을 의미하고요. 자 요거는 그 볼린저 밴드의 그 변동성의 몇 배수를 해줄 거냐 그 편차의 배수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여기에 그럼 지표 변수를 기본 세팅값으로 일단 저는 정의를 해줄게요. 여기는 영어니까 복잡하니까요. 저는 이거 지우고 기간이라고 쓰고요. 여기 D1은 그냥 D라고 적을게요. 자 전 요렇게 수정을 해서 쓰겠습니다. 깔끔하게 기간은 20으로 할게요. 일반적으로 기본 세팅값이 20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만의 쓰는 지표 기준이 있다면 얼마든지 기간값을 바꿔주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기본값으로 쓸게요. 기간 20으로 쓸 거고요. 그리고 요 D값은 2 2로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 지표 변수에 기간은 20 D는 20으로 2로 해주시고요. 요렇게 볼린저 밴드 괄우로 열고 기간 쉼표 D 한 다음에 여기 세미클론까지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요. 자 한 칸 띄워줍니다. 이제 상향 돌파 함수를 활용을 할 거예요. 써주시고요. 괄우를 열고요. 자 주가 종가가 볼린저 하단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그 순간을 만들 거죠. 자 그래서 종가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쉼표 자 우리 여기 볼린저 하단 이렇게 만들어놨죠. 여기에 볼린저 하단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괄우를 닫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 완성입니다. 자 수식 검증해주시고요. 색상은 저는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저장 자 이러면 완성이 됐죠. 자 한번 아까 만들었던 신호를 추가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 눌러주시고요. 신호 검색에 아까 만들어둔 사용자 검색 볼린저 하단 돌파 추가를 하면 자 빨간색 신호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어때요. 이런 식으로 볼린저 신호가 아래로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해서 올라오는 구간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신호를 막 찾아내는 겁니다. 뭐 지금 아래에서 위로 깨고 돌파해서 올라오는 걸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걸 응용한다면 위로 깨고 올라가 위로 돌파하는 순간 이 중간에 있다가 이 범위 밴드 안에 있다가 이 상단선 상한선을 위로 돌파해서 올라가는 순간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응용한다면 이 볼린저 밴드에 여기 수식에 여기 수식 2번에 상한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하한선의 수식값을 이걸로 바꿔주면 또 상한선으로 응용도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여러분만의 기준들 나는 상한선을 중요하게 본다 나는 하한선을 중요하게 본다 기준에 맞춰서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볼린저 밴드도 한번 만들어봤고요. 자, 한번 일목균형표도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자, 지표를 다 삭제하고요. 제가 여기에 일목균형표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일목균형표 추가하시면 자, 기본 세팅값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일목균형표도 굉장히 기준이 다양합니다. 뭐 전환선도 있고 뭐 후행스팬도 있고 각각 나름대로의 그 전략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자 기준이 다른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는 그 시도가 나왔던 구간들을 화살표로 어떻게 만들까 그것도 똑같이 활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예시로 한번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일목균형표에 지금 다섯 가지가 있죠? 전환선, 뭐 기준선, 뭐 후행스팬, 선행스팬, 선행스팬2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이 전환선과 기준선 이 두 개를 동시에 주가가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순간 이런 구간에 한번 신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지표를 다 지우고 전환선과 기준선만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색깔을 전환선의 색깔을 진하게 자, 이렇게 하면 자, 초록색인 전환선과 회색깔인 기준선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주가가 만약에 이 두 개의 선을 동시에 한 번에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순간에 나는 화살표를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똑같이 아까 했던 거 방식 응용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원하고 만들고자 하는 지표를 이렇게 들어가서요. 수식을 봅니다. 수식에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지표들을 찾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자, 아까 우리는 전환선과 기준선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일목균형표 수식에 이 전환선 수식과 기준선 수식을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환선 수식이 있죠? 전환선과 이 기준선은 수식이 비슷해요. 기간값만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전환선을 그대로 복사해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드래그해 주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복사 자, 전환선을 복사했고요. 자, 나오신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수식관리자 가서 신호 검색 자, 이번에는 새로 만들기에서 일목균형표 돌파 신호를 만들게요. 일목 전환선 돌파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기에다가 전환선이란 기준선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환선이라고 써주시고요. 아까 복사했던 그 전환선 수식을 그대로 우클릭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환선 수식이 나왔죠? 자, 여기에 지금 영어로 나와있는데 자, 이 하이스트는 최고값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 하이는 고가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변수값은요. 여기 숏페리오드 그러니까 단기 기간을 의미하거든요. 자, 여기를 전원 한글로 그냥 단기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여기 여기 두 번째도 여기 숏트 여기 수식을 여기를 복잡하니까 저는 단기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단기와 단기를 우리가 숫자를 넣어줄 겁니다. 자, 전환선은 이 단기 기간값이요. 기본값이 9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표 변수에 단기를 9일로 정의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끝에 수식 끝에다가요. 세미쿨론 이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띄어쓰기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기준선 기준선을 만들 겁니다. 기준선도 똑같이 수식이 수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준선은 아까 만들었던 거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기준선은 무엇이 다르냐. 여기에서 여기 숏트 여기를요. 이 구간을 숏트 페리오드 여기를 지우고 중기로 바꿔줍니다. 중기 중기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뒤에도 똑같이 여기 영어로 되어있는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 중기로 바꿔주세요. 뭐 굳이 바꾸지 않고 그냥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그냥 영어로 쓰셔도 되고요. 저는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글로 바꿨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끝에 세미쿨론까지 써주시고요. 자, 여기 중기로 바꾼 다음에 중기도 기간값을 넣어줘야겠죠. 자, 여기 지표 변수에 중기로 써주시고요. 자, 일목균형표 중기 기간값은 기본 세팅값이 26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 저도 26일로 써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만의 쓰는 일목균형표 이 기간값이 있으면 그 기간값으로 바꿔서 사용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돌파신호를 만들어야겠죠. 자, 우리 돌파신호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요? 상향돌파 함수를 활용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상향돌파 써주시고요. 자, 괄호를 열고 자,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주가가, 종가가 전환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종가, 종가가 쉼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전환선 이 전환선을 돌파해야겠죠. 자, 그러면 전환선 이렇게 써주시고요. 괄호를 닫아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만들기로 했던 게 전환선과 기준선을 동시에 돌파하는 걸 만들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돼야겠죠. 자, 조건을 두 개를 겹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조건 두 가지가 있는 경우를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내가 이 수식에 입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여기 함수 설명에 여기에 논리연산자 이런 게 있어요. 논리연산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and와 or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논리연산자인데요. 여기에 and라고 적어주시면요. 이렇게 영어로 and 해주시면 초록색으로 나오는데 이 뒤에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조건과 뒤에 나오는 조건을 둘 다 만족한 경우에만 신호가 나와라 라고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띄어쓰기 해주시고요. 똑같이 상향 돌파 조건을 추가할게요. 그리고 똑같이 종가가 돌파를 해야겠죠. 자, 아까는 전환선을 돌파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기준선을 돌파해야 되니까 이 뒤에다가 기준선을 추가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괄호 닫고요. 자,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수식 검증을 눌러볼게요. 자, 이상이 없죠?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전환선 돌파와 뒤에 있는 기준선 돌파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에만 화살표가 나오게 만든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정답이 아니라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으면 얼마든지 응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전환선이 아니라 뭐 후행스팬을 넣어주셔도 되고 뭐 선행스팬을 넣어주셔도 되고 여러분 기호에 맞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장을 하고 닫기 한번 추가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 신호 검색의 맨 밑에 사용자 검색 일목 전환선 돌파 자, 지금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한번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와있는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 구간을 보면 지금 이 초록색과 회색깔 선을 이 캔들이 한 번에 뚫고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구간도 보시면 이 아래에, 주가가 아래에 있다가 한 번에 이 기준선과 전환선 이 두 개의 선을 한 번에 아래에 있다가 뚫고 올라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구간도 볼게요. 이 구간 이 구간도 주가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한 번에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뭐 내가 이 여러 종목들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내가 원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그 수신호가 과연 과거에 어떤 구간에 나왔는지 한 번 이렇게 복귀해볼 때 전략을 검증해볼 때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종목도 보시면 이런 구간 아 내가 원하는 신호가 만들었던 신호가 이런 구간에서 발생을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돌려볼 때 좋은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아까 만들었던 신호 이런 신호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조건을 더 추가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드 이렇게 하고 계속 내가 원하는 더 하드한 조건들 뭐 이런 이런 조건들 계속 뭐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 더 나만의 지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일목균형표를 또 활용을 해서 신호를 만들어 봤고요. 뭐 일목균형표만 되냐 어떤 지표든 지표가 있으면 다 내가 원하는 신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엠벨로프 지표를 또 한번 활용을 해서 신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엠벨로프 지표가 있는데요. 자 요거를 띄워주시면 뭐 이것도 각각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뭐 이 지표를 자기 취향에 맞게 막 수정해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표도 내가 원하는 지표를 세팅을 해두고 내가 원하는 지표 기준에 맞게 신호가 나오면 맞는 신호를 맞춰서 화살표 신호를 만들어야겠다. 응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요 엠벨로프 신호에서 또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한번 주가가 요 엠벨로프 하단선 요 하단선 있죠. 여기 지금 하늘색 선 요 위에서 아래로 깨는 순간에 한번 화살표를 표시해보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만들까. 요것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이런 구간들 지금 주가가 있다가 요 엠벨로프 하단선을 깨는 구간들 요런 구간들에만 한번 화살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엠벨로프 우리는 필요한 게 요 아래에 있는 요 지지선 요 하늘색 선이 필요한 거니까 요 지지선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여기 수식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클릭해보면 여기 지지선에 해당하는 수식을 우리가 찾았죠. 아 요 수식이 지지선에 해당하는 수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클릭 복사 해주신 다음에요. 똑같이 수식관리자로 들어갈게요. 자 신호검색에 눌러주시고요. 새로 만들기 지지선 돌파 이렇게 한번 제가 이름을 정해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뭐 여러분 맘대로 해주셔도 돼요. 지지선 엠벨로프 지지선을 정의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엠벨로프 지지선 이렇게 써주시고요. 는 우리가 아까 복사했던 수식을 우클릭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여기 페리오드가 기간값이고요. 퍼센트가 중간값에서 얼마나 퍼센트가 멀어지게 이 값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요것도 이 영어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저는 좀 보기 편하게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요 앞을 기간으로 바꾸고요. 뒤에 퍼센트를 한글로 퍼센트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요 기간값과 퍼센트를 정의해줘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엠벨로프는 요 수칙값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값으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프 변수에 가서 기간을 쓸게요. 자 기간도 일단 가장 기본 세팅값이 21이니까 저도 21을 쓰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으면 바꿔서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밑에 퍼센트 퍼센트 쓰고요. 퍼센트도 기본값으로 저는 요 퍼센트를 쓰겠습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값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다시 수식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리고 여기 엠벨로프 지지선 여기 마지막 끝에 여기 세미클론 요거 잊으시면 안됩니다. 요거 해주시고 엔터 띄어쓰기 해주신 다음에요. 자 우리가 아까 만들기로 한 게 뭐였죠? 요 엠벨로프 지지선 요 아래인의 지지선을 위에서 아래로 깨는 경우에 화살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함수가 필요할까요? 하향돌파 함수를 써야겠죠? 자 그래서 하향돌파라고 씁니다. 자 파란색으로 나오면 잘 쓰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종가가 우리가 만든 이 엠벨로프 지지선을 깨고 내려와야겠죠? 자 그래서 앞에는 종가가 올 거고요. 쉼표를 해주신 다음에 뒤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엠벨로프 지지선 요거를 그대로 써주세요. 엠벨로프 지지선 자 써주시고 괄호를 닫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끝나요. 자 수식 검증 아 퍼센트가 정의되지 않았다고 나오네요. 자 오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다시 지우고 퍼센트 여기에 띄어쓰기가 있으면 오류가 나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거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수식 검증 이상이 없죠? 이상이 없는 거 확인했고 저장 저장 확실해 주시고 받기 자 한번 아까 만들었던 신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 눌러주시고요. 신호 검색에 맨 밑에 사용자 검색 우리가 만들었던 지지선 돌파 자 어때요? 파란색 신호가 지금 나온 거 볼 수 있죠? 요거 색깔을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색깔을 잘 안 보이니까 검은색 자 검은색 신호 자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 하늘색 요 하늘색 이 지지선을 위에서 아래로 깨고 내려온 경우에 검은색 신호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고 내려온 경우에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구간들 보면 아래로 깨는 구간들 요런 구간들에서 화살표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어때요? 내가 원하는 그 지표상 그 지점들을 빠르게 신호로 만들어서 좀 더 차트를 볼 때 내가 원하는 지점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볼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뭐 종목들 이렇게 돌려볼 때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 이런 구간들 내가 만든 구간들을 이렇게 아 그 구간에서 내가 트레이딩을 할 건지 투자를 할 건지 이렇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툴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을 그냥 그냥 만들어 주세요 해서 똑같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때그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항상 똑같은 걸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그때 내가 쓰는 전략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동평균선 5일선만 쓰다가 아 5일선보다 나는 11선이 더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11선 위주로 트레이딩 전략을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하면요. 그거에 맞춰서 또 11선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 신호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똑같이 남이 만들어 주세요.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다양한 보조 지표들에서 이 주가와 이 크로스 신호를 만드는 걸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막상 해보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해보면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 번 내가 쓰는 지표가 있으면 그 지표의 크로스 신호를 꼭 한 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한 번만 더 응용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만들었던 거 이거를 들어가서요. 수식관리자 신호검색 사용자 검색에 지지선 돌파 아까 만들었던 이 함수 있죠. 이 함수에서 상향 돌파로 바꾸면요. 검진해 볼게요. 저장해 주시고 한번 하향 돌파가 아니라 상향 돌파로 바꾼 경우에 신호 검색에 사용자 검색 지지선 돌파 어때요? 신호 나온 구간을 보면 조금 바뀌었죠? 아까는 깨는 구간들 이런 구간에 신호가 표시됐다고 하면 이번에는 상향 돌파로 바꿨기 때문에 깨고 나서 다시 위로도 깨는 위로 돌파하는 순간 이런 구간들 중심으로 어때요? 한 번 아래로 깼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이 돌파 돌파로 신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하향 돌파를 할 거냐 상향 돌파를 할 거냐 아래에서 아래에서 위로 돌파냐 위에서 아래로 돌파냐 에 따라서 상향 돌파 하향 돌파 자유자재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보조지표가 있다면 그 보조지표의 이 수식을 찾아서 복사해서 그대로 상향 돌파 하향 돌파에 넣어서 활용을 하시면 되니까 꼭 여러분만의 지표를 이렇게 신호를 한번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쓰는 주로 쓰는 이 보조지표를 활용을 해서 이 주가가 크로스되는 시점 이 상향 돌파 하향 돌파 신호를 좀 찾기 쉽게끔 화살표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컨텐츠도 여러분이 질문을 바탕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 본 컨텐츠인데요. 다음에도 또 이런거 궁금하다 영웅문 hts 차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런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아니면 뭐 영웅문 hts에 뭐 이런 기능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런 궁금증 있으시면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또 제가 참고해서 다음 컨텐츠 만드는데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